5, 4, 3, 2, 1 3, 2, 1 충격파 집중하고 감사워요 감사 내가 일로 들어갈게 그냥 됐어요 이렇게 서요 집이 대집 3, 2, 1 충격파 정신고리 감사 한 번 더 동그리는 하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잖아요 무적 쓰네 이거 쓰세요 한 번 더 준비하고 문 타고 3번 브레스 룰 한마리 이거 되게 애매하다 이거 서는 사람들 좀 애매한데 겹쳐쓰지 말고 잘 섰어요 그대로 쭉 들어오면 되겠죠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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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하지마 딜하지마 너무 쎄 이동 방 준비하고 방치해 방치고 램들 치지마세요 줄만 쳐 줄 한마리 잘 섞고 도트정도만 박으세요 도트정도만 쫄나오기 전까지 또 램들 치지 말고 쫄나오면은 같이 광 쫄나올거고 광치고 광치고 램들컷 도트정도만 좀 박으세요 도트정도만 저거 들어와야 되겠다 딜하면 되요 변신 준비하고 지금 땡겨야 되는 사람이 없고 있으면 빨리 1일 됐고 집중 차단 안세게 해주시고 갑시다 화이팅하고 인쇄 마무리 됐어요 바닥와요 흡성 켜서 흡성 켜서 흡성 켜서 흡성 땡겨질거 하고 넘어가요 깨뚫기 대상자 보시고 대상자 보고 뭉치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나서 잘 잡으면 되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 나서 잘 잡으면 되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 깨뚫기 대상자 보고 가세요 깨뚫기 대상자 당겨지고 깨뚫기 대상자ary 깨뚫기 대상자 밀사 마무리하고 이동하시고 바닥 하나 더 올거에요 그대로 쭉 뛰고 마주들였고 바닥 올거에요 바닥 하나 더 점증 하나 더 올거에요 하나 더 하나 더 피해 좋아요 렘들 좋고 렘들 많이 됐어요 정신고리 칠톱 이거 뭐야 끌뚝이 쓸린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보고 서요 잘했어요 잘했어 집중 아직 가는거 아니에요 아직 가는거 아니에요 이거 피하고 아직 아직 셋 둘 하나 지금 이동 관문 지능 한번만 넣어줘요 글룸벨 딜 남아요 잘 피해 맞지 말고 마무리 이거 땡겨지고 바로 뛰어야돼 땡겨지고 바로 뛰어야됐나 바로 뛰어야돼 바로 뛰어 가운데쪽 오시고 딜 괜찮아요 그정도면 넉백이고 피해될까 내부죠 생존기 아 피해될까부터 피해될까 집중 집중 구슬 오른쪽으로 오른쪽 기광 잘 깔았고 오세요 겹치지 않게 넉백대고 나서 블러드 외부 블러드 구슬 와요 구슬 우측으로 조금만 더 나와주고 피하고 구슬 먹으러가요 넉백대고 아홉시로 아홉시로 와요 아홉시로 와요 칠톡 픽스 기술 주의 셋 둘 하나 세폭 피고 뛰어요 구슬 빨리 먹으러 와요 구슬 빨리 먹으러 와요 넉백 넉백 이 다음에 피해될까 외부조 생존기 외부조 생존기 준비하고 딜 좋습니다 얘 짬뽕림에 써야돼 아 나 못썼다 다음번 쓰기 다음번에 구역 잘 들어갔고 흡상 켰어요 기교 기교 잘 깔고 잘했어요 이 다음 넉백 넉백대고 나서 알죠 어디로 모이는건가 넉백 넉백 됐고 뭉쳐요 집중 관문 잘 깔렸고 관문 주시 잡아놓고 물랑 먹어야 돼 해보죠 관문 준비하고 셋 둘 하나 지금 타요 잘 피해 왼쪽 오른쪽으로 피해 와리 가르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와 뒤로 가지 말고 앞뒤로 가지 말고 앞뒤로 가지 말고 좋아요 잘했어 굿을 거기다 그냥 깔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냥 깔아 깔아 굿을 먹으러 와요 이제 아무도 안 죽었어 지금 생선기 먹어 자기 체력 없는 사람들은 생선기 다 먹어요 침울이랑 넉백이에요 넉백 앞쪽으로 좀 나와 앞쪽으로 좀 나와 앞쪽으로 좀 나오고 기숭 두개만 찍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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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는 네모 외부조는 네모고 다음에 대가 내부조는 역삼 내부조는 역삼 대가 붙어야 돼 남은거 다 집중해 집중해 아무도 안 죽었어 좋아요 외부조는 외부 근디대가 역삼 근디대가 역삼 역삼 피하고 있다가 가요 다 전부해 지금 남은거 다 전부해 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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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깔아요 버려 아무데나 깔고 아무데나 깔고 뒤로 하고 밀어 그래서 밀어 전부 지금 넣어놔 전부 지금 넣어놔 아무도 넣어놔 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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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나 진짜 신도레이님 전부 진짜 잘했다 진짜 미친게임 진짜 진짜 제가 넣었어요 이제 에어미루를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라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